누가 가니? 내 손으로 지켜네! 실수해서 배우는 법이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나가 쥐쥐쥐쥐쥐쥐 안녕하세요 어때요? 못 잡겠구만 내 경험치 어쩔거야 이미고 내 경험치 얘 도망가자 뒷갑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조갓디롱 도망가자 킨대형 왜그랬어 실수해서 배우는 법이지 야 썬버프 뭐냐 이거 좀 힘들겠네 이거 너무 힘들었을텐데 제가 지금 그 이유는 이곳에서 이렇게 리허가 지금 띠 띠 1랩이야 무슨 중에 1랩이야 1랩 . 뚜소가 찌롱 재밌네 이거 ㄷㄷ 그게 전부냐? 야 우리팀 먹고 으흐 으흐 항상 최고를 추구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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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강하네 에잉 믿어 안 믿으면 또 아쉽지 셀렉스 강해 얘랑 안 놀래 도망가 에잉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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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ㄷㄷ 아 에펀 먹어야 돼 아씨 먹기와또 아 이럴수가 아 이거 정글형이 캐리 해야되는데 이러면 안돼 이 게임 정글형이 캐리 해야된단 말이야 이럴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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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을 가면 바텀이 좋는데 과하게인가 어! 떨렸어 잡았어 나쁘지 않아 아 제압되었습니다 강하네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뱀 제압이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히히이이이이힣 지납이이힣 힣 난 언제나 최고지 ㅇㅡㅡ ㅡㅡㅡ 힣 힣 힣 힣 힣 힣 힣 힣 힣 아이씨 쑤치 진짜 내려다 이거 아이씨 시험해보일까 아 꺼졌네 오우 잘 먹네 친구 나 이렇게 약한 것 같나요? 오우 잘 먹으면 좋겠어요 울산큰고래 오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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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운 일 없어? 우즈류 퐁쏘 우즈류 퐁쏘 정리 우즈류 퐁쏠 아피안보여 아피안보여 굴렁쎄 왕카이 말파형 보즈다 진짜 돌덩이다 돌덩이 불땡 떴다 자 아 아 마나 사상으로 이제 시작이야 으응 대왕 파이트네 진짜로 어? 아 못 탔겠다 이거 잠깐만 느낌 이상해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상대 숨었고 근데 못 먹었어 우리도 숨어갔어 여기는 실화냐 이거 뺏긴 거 실화냐 이거 어디갔어 거기 있나 아 이거 계속 때리네 많이 많이 하니까 안서가 아 가려운데 싸운다 돌당이다 한 명 죽었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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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텀인데 저 루티 싸이 못 잡을 거 아니야 어 잡았어 으흠 으pe 으흠 오 킬이 들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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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으흠 으흠 퇴판을 다 잡는데 쏠라린이 좀 아니지 않냐 쿨감이 오십하지만 가겠습니다 쏠라린이 또 괜찮은데 쏠라린이 갈꺼야 괜찮은데 쏠라린이 쏠라린이 에이 방향에서 야 승리한도가 머자랐다 다 잡는거였는데 아 요새 분신은 때리지? 아 나 때렸어야 되는데 맞네 가만히 서가지고 평타 때렸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잠시만요 2팀까지 속여버리기 이제 그냥 부신인거 알아도 쓰네 바보들인가? 아니 너무 꿀잼이네 단판에 넣어야겠다 개꿀잼이다 개꿀잼이네 이거 아아 돌덩이 미쳤다 게스트 보수네 아이씨 아 네 분 가져왔다 저녀서 아이씨 오 멋있다 아잇 고양이녀석 아 scap 가imiz 아 으聲 5 으으으흘 흡 안죽는 템 뭐있어 또 천사 또 천사하면 한 번은 안죽어요 아 잘 먹네 뭐야 드디어 시작했는데 게임